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총장 박광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총장 박광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몇 주 늦더라도 학생들과의 대면 수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는 순차적으로 온라인 대학을 실시하고 수능도 2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학들도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여 학사일정을 맞추고 있다 보니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일정을 감안하면 저희도 더 이상 수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로 한 4월 6일부터는 저희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실습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에 최적화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모든 교수들이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